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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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립니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 3월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가 이례성으로 끝난 적이 있는 만큼 광주 서구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교육 희망연대 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남 도민 모임은 전남 도청 앞에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남 도민 1만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적 흐름의 역행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만들어지는 교과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는 없다며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남도에서는 가을 축제가 설정입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풍성한 축제 소식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쫄깃한 맛이 일품인 남도의 별미 꼬막.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부터가 제철입니다. 청정 해역에서 자라는 꼬막을 주제로 꼬막 무게 맞추기와 널뱃하기, 개펄 체험 등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먹고 체험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디자인과 산업을 결합시켜 시용적이면서도 멋스럽게 재탄생한 제품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30여개 국가에서 출품된 독창적인 디자인이 다양한 상상력을 이끌어냅니다. 전반적으로 보기에도 당장 지금 사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저희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맑은 계곡과 어우러진 피아골의 단풍. 핏빛에 비유될 만큼 선명한 색채를 뽐내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단풍 축제가 열려 탐방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 밖에도 독특한 남도의 풍미를 접할 수 있는 화순 적병 문화재와 마한 문화축제, 한평 국향대전 등 남도 땅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관람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한승원 작가의 25번째 장편소설, 물에 잠긴 아버지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전남소설가협회와 광주남작가회의는 어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작가 사인회와 연구공연 등 출판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물에 잠긴 아버지는 작가가 25년 전 썼던 단편 희곡, 아버지를 장편소설로 고쳐 쓴 작품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지만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싶어도 아직 못 맞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백신 공급 체계가 바뀌면서 혼선이 빚어진 건데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병원입니다. 독감 백신이 며칠 만에 떨어지면서 어르신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근의 다른 내과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공급받은 백신은 2,200여 개. 무료접종 위탁기간으로 지정된 전남 550여 개 병원 가운데 가장 많고 종합병원이 받은 백신의 5배에 달합니다. 일률적으로 신청만 하면 백신을 공급해주는 질병관리본부의 탁상행정 때문입니다. 진료과별 구분은 물론 병의원별 백신 배분 기준도 없습니다. 뇌과 중심병원 중에서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정이 많았습니다. 초기 백신 물량을 잘못 산정해 배분에 실패하면서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건소나 병원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자세한 안내도 없습니다. 어디 병원에 있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종료만 됐다고 하네. 지금까지 무료 독감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전남지역 어르신은 30만 2천여 명. 아직도 9만여 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남도는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남아있는 백신을 수요가 있는 다른 병원에 재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도가 내년 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장마철 적은 양의 비로 이달까지 강수량이 예년의 77%에 불과하다며 연말 준공 예정인 농업용수 개발 사업과 가뭄대책 사업 준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담수를 실시하고 해빙기 이후 농경지 주변 하천과 배수로 등의 물가두기를 실시해 사전에 농업용수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또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하천과 관정에서 양수해 저수지를 미리 채우는 등 가뭄에 미리 대비해 내년 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내년부터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줄이기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범도민 총력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교실, 농어촌 고령자 교통교육 등 맞춤형 현장교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013년 기준 인구 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치사율도 세종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광주시가 국회를 방문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의 심사를 앞두고 광주 전남북 예결위원들을 찾아가 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세계수용선수권대회 지원 등 9건의 신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집중 요청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수용선수권대회 지원 등 9건의 신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집중 요청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두툼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등산은 영하 1.3도, 담양 1.1도, 광주가 4.9도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최저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 현상이 관측되겠고요. 한낮에는 14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다양한 단풍축제가 열리는데요. 벌교에는 꼬막축제가, 화순 적벽축제, 또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이곳으로 나들이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종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담양과 구례가 2도, 화순 7도, 장흥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장성과 영광이 13도, 나주 15도, 장흥 16도, 여수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가을 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쯤 완전히 물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